전라도 산지직송 23년 도햇설뽕감자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라도 산지직송 23년도 햇설뽕감자 판매합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맑은 공기와 햇살을 받고 자란 품질 좋은 감자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배합니다. 오늘도 감자를 캡니다. 장마 시작이라 장마 끝나는 대로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슬포슬한 설뽕감자 한번 맛보세요. 포근포근 파실파실 파삭완전분나는 설뽕감자입니다. 전분 함량이 많아 구우시거나 삶거나 찌시면 파삭한 뽀얀분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신 분은 계속 주문하게 되어 있는 감자입니다. 판매가격 말린 감자는 신문지나 종이로 덮어서 최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해주셔야 합니다. 전라도 산지직송 23년 도햇설뽕감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